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요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발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렬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요하를 알리라 요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루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렬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렬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와 일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음란함으로 영적인 가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승비하고 정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호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흩어버리시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운명이 될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둘째는 딸이었어요 로, 루하마 로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보정이에요 루하마 극률이 역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셋째는 아들이었는데요 로, 암미 역시 암미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심판과 멸망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극률이 역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거룩한 삶을 다시 살라 이렇게 반전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 어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역시 그거였어요 그렇게 범죄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신앙하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실함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에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랑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타이르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를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가늠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타일러서 이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것이 뭐예요 피로써 포도원을 다시 모든 식물들 좋은 것들을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굴의 골짜기는 여호수와 칠장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큰 슬픔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슬픔과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범죄했고요 영적으로 가늠하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불신앙하고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뭐요?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들이고 광야이고 또 어렸을 때 애급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급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아지 않도록 신발이 부르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 가난당에 들어와서 가난한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제약을 하기 전 가장 처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처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으로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대반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 사랑의 모습을 지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 몫을 달라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기 몫을 물론 돌아가시면 장자에게 두 몫을 주고 그리고 또 차자에게 너 반을 줘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이거는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아주 불신 그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불효의 아주 최고예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달라고 내 몫을 챙겨달라고 이거는 아주 불효 중에 불효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집에 말이야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럼 불효가 어디 있어요? 탕자가 그래요 아버지니까 탕 그러면 뭐죠? 네가 나가서 뭐 굶든지 어디 가서 자든지 어디 가서 먹든지 난 신경 안 쓴다 아버지가 그랬나요? 아들이 떠나는 그날로 아버지도요 들어와서 주무시지도 않고 맛있는 거 드시지도 않고 그 아들 나간 그곳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서 계시는 기다리시는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눈 꼴 좋다 하죠 내 말 안 듣더니 말이야 너 응?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나요? 여기 상고가 멀어요 아직도 멀어요 너 달려와서 아들을 안고 아들을 안고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 아들의 지위를 다 다 회복시켜 잔치하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 먼저 너희들이 돌아오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너희들이 회개하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다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 거기에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혔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읽혔지 아니하리라 이 발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너희들이 다시는 발을 내 주인이다 내 남편이다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가 발의 이름을 다시는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다시는 그 입에서 발이라는 말 주인이라는 말 남편이라는 말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여 다시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8절에는 다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당의 곤충과 더불어 이제 언약을 다시 메우십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셨듯이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여 그들로 평안이 늦게 하리라 여러분 칼과 활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시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이제는 완전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19절 또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장가를 드셔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고 공의와 창의와 은총과 극렬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게 될 것이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이니 내가 여와를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산 포기하지 않는 사람 멈추지 않는 사람 중단하지 않는 사람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한 번 택한 백성 한 번 사랑한 백성 그들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1절 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루엘에 응답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중단하셨던 모든 은혜와 복을 다시 부어주시겠다 하늘의 문을 여우시고 땅의 가장 좋은 것들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이제 노 루하마가 아니라 다시 루하마 이제 하나님의 극률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노 안미 그러나 다시 내 백성으로 그럼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이기고 극복하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이 그 길이가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 넓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호세아의 전체의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열두권의 소선지서의 전체의 결론을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오천마을에 시골의 오천마을에 이제 그런 법이 있었어요 뭐 잘못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양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런 뭐 변상을 해주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근데 이 마을에 아주 그런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가늠하고 음란하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하면은 바닷가에 절벽으로 데려가서 절벽 아래로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아주 좀 그런 법이 있었던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남편이 이제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홀로 남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음란하게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되어진 법이 뭐예요 절벽으로 데려가서 그 여자를 그래서 그 일을 치판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날이 박자마자 여자를 데리고 절벽에 세우고 밀어서 여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다음날 여자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 남편 남편이 배를 타러 가기 전에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있잖아요 몰래 그 절벽 아래에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뭐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아내가 혹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법이 그러니 분명히 이 절벽 아래로 던져져 죽게 될 것을 이 남편이 예상을 하고요 거기다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을에 막 이슈가 된 거예요 이걸 다시 던져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왕에게까지 간 거예요 왕의 심판을 왕의 준 결론을 내려달라 왕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남편도 용서한 그 죄를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의 그물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절박 아래로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물을 펼쳐놓으신 거죠 거기에 걸리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이 시작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관계 언야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며 이제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도